오늘 밤 10일 오늘 밤에 미국의 고용지수 발표가 나옵니다. 예상지수는 얼마 정도 되는지 시장은 지금 상당히 부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죠. 일단 가상화폐 은행이 파산을 청산했다 이런 소식 안 좋은 소식도 나왔고 고용지표에 대한 부분에 대한 우려도 지금 같이 시장지수에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HLB는 지금 흐름을 봐서는 오늘의 바닥은 잡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오늘의 바닥은 잡혔습니다. 일단 33,300원 은저리에서 33,300원에서 33,700원 그 은저리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끝날 걸로 일단 보입니다. 5회선 은저리에서 딱 바닥 잡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횡보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부터는 현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베팅입니다. 베팅. HLB가 올라가는 조건은 어떠한 지라시가 나올 거다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뭐 4% 정도 4.3% 정도 하락을 한 상태니까 어제 이제 팔아놓은 상황이다. 35,000원 은저리에서 팔았다 그러면 지금 주식수가 그래도 좀 안 늘죠. 그러면 지금 매수를 해서 숫자를 좀 늘려놓고 기다려 보겠다. 또는 일부 분할로 매수하고 일부는 또 어찌 될지 모르니까 현금으로 들고 있겠다. 이렇게 하셔도 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어떤 지라시 뿌리고 올라가 줄 거다. 5회선 지키고 상방으로 계속 갈 거다. 라고 판단되면 지금 시점에 이제 베팅을 하는 거죠. 베팅을 하는 거고 아니다. 지금은 해외 증시 분위기가 글로벌 증시 분위기가 좋지 않고 이런 지금 상황에 금리라는 불확실성이 다시 떠오르고 있는데 요게 지금 HLB가 주가를 계속 방향을 위로 잡을 만한 그런 좀 강한 호재 소식을 낼 만한 게 별로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는다. 라고 하면은 계속 관망.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유연하게 좀 하면은 심리적으로 좀 안정이 생기죠. 올라져 좋다. 내려져 좋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보시면 쭉 내려서 1봉상으로 5회선 언저리까지 내렸죠. 한번 살짝 밑으로 밀었고. 그리고 5회선 언저리를 회복을 하면서 밑골이 좀 달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 5회선은 딱 지킬 분위기입니다. 5회선 언저리에서 횡보를 타죠. 그리고 3봉상으로 30선. 이 맞고 떨어지는 흐름이 나오다가 여기서 이제 멈췄죠. 30선을 한번 뚫어줬고. 여기서 이제 왔다갔다 잡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5회선 지금 4%면 많이 빠진 거죠. 지금 많이 빠졌고 이 정도 내려친 상태가 5회선 언저리니까 여기서 이제 여지를 두고 살래팔래 알아서 베팅들 하시오. 이런 지금 분위기로 만들어가고 있죠. 이 언저리에서 아마 오늘 하루종일 움직이는 흐름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한국이 이렇게 팔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는 갑작스러운 호재가 나온다거나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죠. 그런 호재가 나올 것 같았다고 하면 한국이 이렇게 움직이지 않죠. 그런 찌라시 작업이 진행되는 것은 항상 한국 투자 부분과 세력들과 그리고 언론과 또 회사 뭐 이런 부분은 3일체가 돼야지 가능한 겁니다. 3일체가 돼야 되는데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죠. 그렇다면 이제 이 언저리에서 여지를 두고 가서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이 정도에 있으면 마무리 될 겁니다. 그런데 시장의 분위기는 아주 안 좋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매도 방향으로 매도를 늘리고 있죠. 계속 늘리고 있는 상황이고 2천억에 1,300억, 2,800억에 2천억 아주 많이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이 2.3% 내리고 있고 코스피가 1.2% 하락을 하고 있는데 오늘 금요일이죠. 오늘 밤에 2월 비농업품은 고용자 수 발표가 예정입니다. 상당히 정시 방향의 크기 결정을 하는 그런 재료죠. 컨센서스는 전월 대비 22.2만 명 증가가 될 거다. 이렇게 잡고 있는데 1월 달에 51.7만 명이 증가를 했죠. 그리고 대폭 하회로 보고 있는데 22.5만 명으로 보고 있죠. 전월 대비 전월 대비 전월이 크게 증가했으니까 이번에는 22.5만 명 정도 될 거다. 2월 실업률 그리고 시간당 임금 상승률 컨센서스는 3.4% 4.8%인데 만약에 2월 고용지표가 컨센서스에 부합을 하게 된다면 임금 상승률도 아주 높죠. 전월 비 높습니다. 컨센서스에 부합을 하는 수준으로 발표하면 22.5 수준이다. 그러면 FMC 3월 달 0.5% 금리 인상이 단행될 확률이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실업률이 상당히 낮은 상태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부정적으로 22.5만 명 이상 예를 들어 27.8만 명 아니면 23만 명 이렇게 나와버리면 증시는 상당히 약한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질 겁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지표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데 1월 달에 워낙에 많이 증가했는데 이것도 부합하는 수준으로 단단하게 증가를 하는 모습이다. 그러면 FMC 같은 경우에는 운신의 표기가 완전히 줄어들겠죠. 이거 이 정도면 안 되겠다. 일단 0.5% 올리고 좀 취의를 시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이제 오늘 금요일 날 발표가 되다 보니까 시장은 상당히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약사죠. 계속해서 반등을 거의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 움직이는 반등하는 모습을 하지만 이게 다행히 낚시입니다. 낚시. 오늘 흐름은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내리고 지수 맞춰놓고 이 수준에서 계속해서 간을 보면서 진행했다. 어제 많이 올랐던 에너지 관련 주들도 시장의 분위기가 무너지는 분위기이다 보니까 결국은 얘도 이제 좀 밀리죠. 그런데 추세 그러면 상당히 좀 괜찮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얘가 다음 타자로 배터리 다음 타자로 잡는다라고 하면 이쪽이 움직일 겁니다. 그런데 시장이 무너진다 그러면 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얘도 어쩔 수 없겠죠. 시장이 무너진다고 하면 얘들은 전방산업주에 가깝기 때문에 에너지죠. 그러니까 시장이 방향이 아래로 잡고 간다고 하면 그 테마 형성 시기는 좀 뒤로 밀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죠. 그리고 HIB는 오늘 하락은 여기서 마무리 되죠. 오해선. 부근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거의 매매는 2연자리에서 끝났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 정도면 거래량도 이제 크게 안 나올 겁니다. 여기서 계속해서 이제 조금 사고 조금 팔고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특별한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이제 거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얘도 마찬가지로 바닥을 잡고 있죠. HIB가 바닥에 잡히니까 얘도 잡고 있고 제약도 제약은 그래도 좀 괜찮은 편이죠. 가벼우니까 공매도들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세력들이 얼마든지 컨트롤 가능하죠. 그러니까 좀 내리는 상황에서 잠깐에서 들어와서 다시 올려주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테라퓨틱스가 같이 내리죠. 얘는 무증 소식이 있어서 계속 갈 만한 환경입니다. 그렇지만 시장이 이렇게 아주 좋지 않은 흐름으로 전개가 되니까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이 정도면 2.8% 내리는 거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현재 당장 아주 핫한 어떤 호재가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다 그러면 지금의 이런 시장 분위기는 이겨먹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이겨먹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되죠. 박세베에는 어떤 호재가 있겠죠. 대부분은 다 하락 중이죠. 그동안 아주 날라다니던 셀트리온 그룹도 오늘 시장의 분위기에 항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테오전도 3% 계속 밀려내리고 있고 레고캠바이오도 밀리고 있고 어제 이제 보면은 배터리 다음 테마로 바이오 되지 않을까 안 되죠. 좀 어렵습니다. 지금은 배터리 다음 테마로 하기에 환경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제약부에는 성장주에 가깝기 때문에 금리 소식이 부정적이다. 그러면 돈을 못 푸는 기업은 성장주죠. 성장 기대감으로 주가 형성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쪽이 주도 세트를 잡기에는 조금 역부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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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